안녕하십니까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입니다. 5년 전 대학생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재임 36일 만에 사퇴하는 불명의 기록을 남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 당대표가 되었으며 비례대표 2번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조국 사태 입시 미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5년 전 우리는 학교 캠퍼스에서 오늘은 국회에서 촛불을 들고 조국 대표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조국 대표는 법을 전공한 학자이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해 다른 이의 기회를 빼앗는 입시 부정을 저질렀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조국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 만큼 상고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대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사실관계와 범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학자였던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추하고 위선적인 발언입니다. 수학자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국 대표의 유죄 판결이 검찰 독재라면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무업천지 세상 만들기일 것입니다.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세탁하기 위해 국회를 세탁소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조국 대표의 혐의는 이미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던 교수의 모습이 정령 맞습니까? 공명정대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었던 자의 모습이 정령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도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에게는 그럴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도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신당 창당을 총해 총산에 나서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정부 여당에도 경고합니다. 지난 정권교체의 시작은 조국 사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던 자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단순한 이상현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십시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를 주었다가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다시 설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저서 디케의 눈물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흠결과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나의 중대한 잘못을 직시하고 성찰하면서 갈림길에서는 쉬고 막다른 길에서는 길을 내며 걸어갈 것이다. 지금이 그 중대한 잘못을 직시하고 성찰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길을 내며 걸어가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욕심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로 비상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무장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공론화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님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금을 전액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과하다고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저는 법대 교수로서의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본장이 전직 법대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은 이미 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오점이 되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학자이자 법조인으로서 건전한 사회 윤리의식을 보여주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표님의 발언과 태도는 국민 대다수의 상식을 지나치게 벗어났습니다. 내 딸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의전원에 떨어진 건 없다. 감옥에 가면 가서 못 읽었던 책을 읽고 푸시업과 스쿼트, 플랭크를 하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다 등 저는 이 기이한 현상의 근원에 가벼운 사고와 후폭풍에 대한 무지가 느껴져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0에서 3%에 그쳤듯 일반적인 청년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치적 갈등 속에도 사법시스템과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은 금도였습니다. 이를 깬다면 진실 대신 선동과 편가르기만이 유효하다는 거짓 교윤이 대한민국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조국 혁신당이 4050세대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층 지지율의 10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저는 정치적 대결 구도에서 사법시스템의 신뢰까지 훼손되어야 하는지 어른들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야가 밀어붙인 검수완박으로는 족하지 않아 사법불신으로 귀결되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뜻하는 바를 이루어 증오와 불신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조국 대표의 말처럼 당대표가 감옥에 가 못 읽던 책을 읽고 푸시업과 스쿼트, 플랭크를 하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법의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심징역까지는 대승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관용의 정신입니까? 혹은 못 먹어도 고는 할 수 있다는 도박사의 마음가짐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오소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돼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마십시오.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책임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 프롬 회장 왕호준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어렵다는 걸 알기에 그저 농담반, 덕담반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색하게 1년 9개월간 펑펑 놀고도 1억이 넘는 급여를 당긴 분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박은정 후보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과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례 22번의 이규원 전 검사는 23개월간 휴직하여 1억 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출근도 않던 이들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합니다.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민낯은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을 당명의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에, 어떤 메시지를 내기에 이런 지지율이 가능했는지 조국혁신당의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향후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미사역으로 채워진 몇 개의 강력만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더니 뒤에서는 입시 비례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답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강령으로 압수해고 뒤에서는 위의 권력을 이용해 국가를 주목더라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주 대표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에 남았다며 항변하고 있으나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주국 대표님 당신은 이미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앞길을 준비하기도 힘든 청년들이 당신의 위성과 내로남불에 분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 국민들을 광화문과 서초등으로 갈라놓아 대립하게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2019년에 주국 사태를 잊지 않았습니다. 불과 4, 5년 후 대입 기회균등 선발을 강령으로 외치는 위성에 청년층 지지율은 당연히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청년층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색해볼수록 지지하고픈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정과자인 비례 4번인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 처리의 대상들이 사법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정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행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 때까지 추락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호소합니다.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겁니다. 내로남불로 점철된 정당의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면제부를 받은 양 위기양양하는 것보다 더한 최악은 없습니다. 썩은 것은 이들의 양심만으로 조각합니다.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가 더 썩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마지노선이 후퇴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성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철결되어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